비툼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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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아 가자 별이도 같이 왔어 안 뛰어 올라온 거네 20대에도 이렇게 놀아본 적이 없는데 30대에서 무슨 20대에 놀 걸 다 놓은 느낌이야 진짜 너무 잘 놀았다 너무 힘들어 일단 좀 쉬자 이렇게 놀았는데 결국에 2대2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잖아 은강이 형이 일출 보고 싶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미안해 잠깐만 쉬자 안녕 이따 봐 얘들아 한 시간만 쉬자 아 눈두erman 자 지금부터 밥을 먹을 건데 너 슈퍼가서 마트 가서 사와 아 아 배고파 이제 나는 역할이 있어 난 아까 전에 이 아궁이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 벽돌로 오케이 나 마트 갔다 올게 난 요리할 거니까 나는 아궁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응 아궁아 뭐라고? 어? 아니 내가 그 겉절이 김치를 선물을 받아서 생각하다가 수육 해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수육을 하려고 수육에 필요한 장비가 뭔데? 이거에 더 필요한 거? 아니 나는 그냥 큰 냄비랑 나는 그냥 가스 냉주를 하면 돼 물조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는 라면이나 칼국수 같은 걸 끓이고 오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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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? 라면 괜찮아? 아니면 수제비에도 재밌어 우리가 이렇게 반죽 띄워가지고 던져가지고 근데 고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고기도? 삼겹살같이? 바베큐? 아 저 바베큐 있네 저거 아니 저거 말고 그때 현식이랑 SNS로 봤던 거 있거든 이렇게? 가마솥 안에다가 삼겹살에 김치 가운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라면을 끓여도 돼 그러면 수육, 삼겹살, 라면 이 정도? 맛있겠다 와 짜자잔 수육합니다 헤이, 엉뚜? 으아, 예쓰 여기는 불이 진짜 없다 응? 역시 시골은 밤 내면 진짜 깜빡해 아예 어두워 여기는 진짜 나는 가수밭길인 거라면서도 걸어 신미창이 빨갤 루비통 스쿨스, 스쿨스 루비통, 샤닝 스톨어 오 베이비, 루이비통, 루이비통 샤닝 스톨어 카운닝 스톨어 카운닝 스톨어 카운닝 스톨어 황마늘의 펄 추정사 나는 응강이 똥 응강이 똥 카운팅 똥 육성재 똥 응강이 영 똥 육성재 육동 신똥 신똥 신똥근 응강이 영 똥 좋아도 힘 조절 못해서 또 진짜 유치하다 형 나이가 들수록 유치해지네 자 요리 준비하자 그래 장갑 끼고 가고자고 가고자고 장갑 끼고 벽돌 쌓아 할 거야 난 침해도 안 되겠지 이 정도 깎여볼까 이 정도 깎여볼까 이 정도 깎여볼까 이 정도 깎여볼까 아 아 이 각도 조금 예민했는데 나도 깎여볼까 나도 깎여볼까 나도 깎여볼까 오케이 됐어 저 저 다 됐어 됐어 그리고 장작을 챙겨오고 이 장작 우리가 다 써도 되는 건가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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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거기 키친타월 있어? 키친타월? 어. 잠깐만, 찾아올게. 아, 각도 완벽하네, 그냥. 틀어놓고 중간중간 와서 물 뜨거운지 어떤지 체크해야겠다. 뭐 도울 거 없나? 도울 거? 어. 여기 그릇 같은 거. 그릇도 저 밖에 세팅해놓을까? 어. 아이고. 그릇. 국물까지 해서 라면까지 하면 멋있다. 이야. 저 카메라에 담겨요? 저 지금 살짝 어스름하게 노을 진 거? 석양 진. 아, 예쁘다. 뭐 필요하려까, 또? 이제 이따가 김, 다 됐어, 우리는. 우리는 다 준비했어, 이제 쉬면 돼. 불, 불멍하자, 불멍. 저기 지금 엄청 예뻐. 그래, 저기서 불 피우고 놀자. 진짜 잘 탄다. 나 다이어트에서 샐러드 먹었어. 오, 마이 갓 샐러드 여긴데? 올리브유 필요한가? 올리브유? 전혀 필요없어 소금 익으면 돼요? 형 이거는 은광이 형 이거 먹을래? 어, 너 먹어? 응 맛있겠는데? 이거 강아지용 육포 아니 이거 맛.. 야 이거 언제 다 먹어? 나는 우리 가족들 한 달 치 장 볼 때도 이만큼은 안 사 오케이, 끝! 좋아 정말 안 닫히는데?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지 마 눈물 클로즈업 해주세요 온 거 같은데? 아 왔어 자 왔어요! 왔어! 왔어! 와 왔어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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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마트에서 80만 원씩 사왔어 우리 이거 다 해놨어 아니 장 보는 게 어렵네 아 우리 너무 힘들었어 와 이거 샤인머스켓이야? 너무 힘들었어 이거 뭐야? 그게 누가 좀 관리해주세요 야 현식이 내일 아침 샐러드 먹으라고 샐러드 사왔어 진짜야? 어 좋아 왠지 먹을 거 같아가지고 성재가 수육하는 거야? 네 어 어 자 수육을 오 장미칼이 있네? 여기에 하면 맛있겠는데? 바로바로 재료를 때려넣겠습니다 양파도 그냥 크게 크게 썰고 마늘 마늘! 한국인 마늘이지? 자 자 봐봐 콜라로 만드는 수육 쌈장 없나 쌈장? 콜라 수육 자 고기가 다 잠길 정도로 콜라를 살짝만 더 넣겠습니다 아 제로쿵 넣을 뻔 아니 여기 있던 콜라 어디 갔어? 200ml 될려나? 몰라 그냥 더 이런 건 감이지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꺼비가 없나? 이슬을 살짝 넣어줍니다 자 두세 잔 정도 됐어 준비 끝 오케이 끝 육쌈을 육쌈을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? 그럼 고기를 구워? 지금? 바로? 그래 목살 육삼겹살 하나만 하나만 실험해 하나만 근데 고기가 이게 다야? 많이 먹어? 일단 올릴게 냄새 좋다 여덟 개 여덟 개 다 끓여 그냥? 열 개? 아니야 여덟 개만 해 여덟 개? 다 부어 그냥 몰라 그냥 부어 간을 한번 봐볼까? 야 현재야 먹어봐 야 진짜 이거 비툼새끼 느낌 제대로인데? 어? 비툼새끼 느낌 제대로야 제대로지 우와 야 고기 진짜 금방이고 야 이거 어떻게 빨리 먹어야 돼 가위 손 아 이 모든 고기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삼겹 스테이크인데 이거 민혁이 형 어? 그 성재 김치 좀 갖다 주자 김치? 이거 그냥 이대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 어차피 현 씨 밖에서 가위질 하고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다 어 안 피네요 이거 내가 가져온 김치 다 익었어 육성재 김치 라면 다 됐는데 먹을 사람 라면은 먹어야지 뿌니까 잘 먹었습니다! 잘 먹었습니다 그래 상섭아 어? 맛있다 맛있어? 맛있어? 응 야 대박이다 진짜 미쳤다 미안해 딱 좋아 고기를 얹어서 아 몸이 녹는다 라면에 고기를 얹어서 아 이 맛이지 뭐 안 해도 놀러오면은 그냥 삼겹살에 라면이면 끝이야 응 고기도 입었어? 뭐 빨리 먹어 고기 먹어볼게 미쳤어 미쳤어 라면이랑 고기랑 먹어봐 이 장 우와 아 너무 좋다 이거를 위해 달려온 거 같아 별이 눈 돌아간다 지금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우와 고기 기가 막힐 것 같네 음 음 야 김치 맛있다 진짜로 맛있어? 음 아니 굶었나? 우리가 너무 열심히 놀아서 할까 그치 볶음밥으로 가자 고기 이제 이거 썰자 그럼 그래 옆에만 먹고 거기다 물 말고 라면 국물을 넣을래? 강아지 먼저 가지고 손 씻고 할게요 이것도? 적을 거 같은데 안 넣네 계란을 풀어가지고 아 아파 잠깐만 이거? 계란 갖고 와봐 아 뜨거워 와 이거 뭐 콜라랑 간장면 한약재 냄새가 난다 형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? 아니야 풀어서 섞는 게 더 맛있을걸? 계란 쫙 풀리게 그냥 늦게 그냥 몰라 알아서 어떻게 해도 맛있겠지 네 맛이 없을 수 없는 부합이야 으악 몇 개 한 거야 근데 너무 죽처럼 돼 지금 너무 뜨거워서 추분이 좀 필요할 거야 네? 그냥 쇠밥 이거 죽됐다 죽됐다 씨 죽됐어? 아이 아이 맘에 안 들어 어? 어? 어퍼 어퍼 형 어퍼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아 아프잖아 아 고생이 많으세요 아 네 네 여기 오세요 네 또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수육 덩어리 비주얼 비주얼 보세요 딱 제가 커팅을 해가지고 이제 상 차림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오 야 맛있는데 어 오 야야야 비주얼 보소 이거? 콜라를 너무 많이 먹었나봐 콜라 맛있나? 자 콜라로 한 수육입니다 야 대박이다 진짜 야 빅툅 새끼 드세요 드세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고? 응 우아한 오늘 아주 우아한 색이 맛있다 이거 와 와 맛있네 와 와 이거 하나만 먹고요 뭐야 길다 막히게 해 놨네 와 맞네 와 와 배 터지겠다 와 중요한 건 다시 살아있나면 확인 뒷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5분만 쉬고 하자 와 야 뒷정리는 알지? 이건 번외 게임 하자 번외 게임으로 뭐 하나 하자 그래? 아까 2대2 그 스코어는 말고 뭐 할 거 없나? 경뚜껌 그거 하자 이건 완전 개인전 이건 완전 개인전 이건 완전 개인전 3명 3명? 양이 많으니까 2명으로 가 2명? 와 2명 좀 힘들 것 같은데 2명 콜 아 어차피 난 안 걸려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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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 걸려 그래 그러면 다 3명? 2명? 3명 해? 3명이 낫지 않을까? 3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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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제가 불안해요 2명 이상 이거 치워야 돼 근데 할 거면 이걸 밀기엔 너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에이 금방 하지 그럼 오케이 밀어 밀어 화이팅 화이팅 아니 이거 그냥 치우는 거잖아 이거 아니 이거 치우는 거잖아 그냥 이리 와 제가 이리 와 ㅎㅎㅎㅎㅎㅎ 오오오오 아니야 낫 아니야 저러면 뚜껑 고르자 장섭이 형 손뚜껑 나 이거 봐되나? 야 이 라인에서 치는 거야? 여기? 여기? 두 번째? 두 번째 라인 아무데나 자 시작하나요? 아... 아... 뽕 한 방? 한 방? 한 방, 조금 한 방이지 굴러가라 딱! 딱! 다들 살살 치면 돼, 살살 치면 돼 뭔가 좀 더 앞으로 옮긴 것 같은데? 이거 하면서? 아... 아, 걸리는 게 있어 아니, 걸렸어 어차피 난 안 걸려 다섯 명이라도 난 안 걸려 오케이 갈게요 이거 맞고 불안한데? 서쿠리 맞고 바로 밑으로 뒤로 팩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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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이 정도면 안정권이다 이 정도면 나름 안정권이다 이 정도면 나름 안정권이다 아, 너무 춥다 시카고 보이, 맨 시카고 이런 게임 잘 나오네 누나 형 치고 있어, 치고 있어 시간 없으니까 치고 있어 저게? 어떻게 저까지만 가냐? 오! 아 어떻게 저까지만 가냐? 오 CNille 와 현재를 내 꿈과 희망 투니에리 이게 세 명까지 오면 거잖아 어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! 오 내가 갑니다. 아 안져봐. 내가 갑니다. 제발. 저건 안져봐. 현식이 떨어져라. 현식이 나락. 안 하는 거 아니야? 나 밑에 이미... 어? 나 일단 안 하는 거 아니야? 나 밑에 이미 3명 있잖아. 형은 이미 그런 거지. 넌 아웃. 넌 안 하는 거야? 나이스! 나이스! 나는 하는 거야? 형 무조건이야. 형 거의 무조건이야. 돌려. 안 쳐준다? 은근히 긴장돼. 네. 내 거 안 쳐주나? 안 치지. 간다. 이거 긴장돼. 네. 파워.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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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가 5번. 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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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여고만 여고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? 저 여지. 은광이 형 것만 넘으면... 아 잠시만. 아니야 현식이 확정해.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명이 지금 유력 후본데 넘기면 면제지. 참고되네. 섭의까지. 갑니다. 섭의. 내가 오늘 완전 에이스였어, 솔직히. 아까 그 골 퍼스트 맞춘 거, 크로스바 챌린지 할 때처럼. 왜 이렇게 잘 나가, 이거? 잠깐만. 앞이다, 앞이다, 앞이다. 앞이다, 앞이다, 앞이다. 앞이다, 앞이다, 앞이다. 내가 완전 오늘 방송 다 뽑았다. 내가 방송 다 뽑았다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는 진짜... 자, 이제 두 번째 라운드. 두 번째 라운드 해야지. 아... 재미 없다. 잘 쉬어. 어? 아이, 좀 재밌게 했다. 아..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, 알았어. 아, 즐겜, 즐겜. GG, GG. 오케이, 잠시만요. 금방 치우지. 일단 플라스틱 싸들어. 음... 서울 가져가야겠어. 창섭이 형은 뭐해? 이창섭이 형! 짬 처리 잘합니다. 어이, 씨. 이병희, 창섭! 왜 그래? 다 했네. 금방이야, 이것도. 근데 안에 설거지가 나왔어. 여기 나왔어? 나 집에서도, 여러분들. 집에서도 설거지, 설거지 방송하는데. 여기 와서도 하네, 설거지를. 계속 설거지가 하다 보면 재밌어요, 여러분. 아, 형들이 나 고기 열심히 구웠다고 설거지까지 해주네. 이게, 여러분들 아시죠? 기름이 많으면 거품이 안 생겨요. 잘 안 닦게, 이거. 이거 세제할게. 비트비에 해로 만들자. 행복하다. 형, 일출 걸렸다, 이거. 형, 진짜 희만장난 쳐, 진작. 성공! 네! 유청세! 3, 4, 4, 6, 6, 6, 6, 6, 나 오늘 되는 날.